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온달을 제대로 한번 다뤄달라는 여러분들의 여러화 같은 요청이 있으셨어요. 원래는 안하거나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도 사이드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 생각을 바꿔서 온달을 아주 제대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염없이 깊게 한번 파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도 연계소문하고 온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고구려 마지막에서 네번째 왕 평원왕 때 온달이 전격 발탁된 거죠. 서위로. 그리고 그 아들인 영양왕 때도 활동을 했는데 온달이.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왕들이 바로 연계소문이 맹활약을 하던 시기. 추후 연계소문의 정변도 고구려 사회의 변화상으로 이해해야 하고 온달 역시도 이게 한 개인의 동화가 아니거든요. 일단 삼국사기 한번 보죠.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평원왕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 사람이다. 용모는 꾸부정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빛이 났다. 집안이 몹시 가난해 항상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했다. 떨어진 옷과 해진 신발을 걸치고 시정사이를 왕래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여러가지 힌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단은 다음.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왕이 놀리면서 놀린다 그랬어요. 말했다. 니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잘하면 틀림없이 사대부의 아내가 못되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평강왕이.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 하나도 매사 대충대충 반옮기는 습관. 빨리빨리 주입식 점수 따기 교육만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얼레벌레 매사 놓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걸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린 평강공주가 잘 운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잘 운다 이거는 이때 당시 울 때 당연히 평강공주가 굉장히 나이가 어렸음을 알 수 있죠. 아니 무슨 열일곱여덟인데 허구헌날 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니까 울었겠지. 끼케야 뭐. 대여섯살, 여섯일곱살. 때쯤에 얘기겠죠 이게. 우는게. 근데 여기서 무려 고구려의 왕이 온달이라는 이름의 실명을 언급을 합니다. 대여섯살, 여섯일곱살 꼬마한테 너 그러다 온달한테 시집간다. 그러면 온달이란 인간은 이 당시에 몇 살이었단 말인가. 만약 온달이 평강공주하고 동년배였다면 그건 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당시 온달이 공주랑 비슷한 여섯일곱살이었다. 그러면 아니 온달이 뭔데 그 꼬마가 일기에 진짜 어린아이인데 왕의 귀에 어떻게 들어갈 정도로 유명해질 수가 있었나. 그 이름이. 만약 온달도 평강공주랑 동년배 어린이 꼬마였다면 일단 이게 설명이 돼야 하거든요. 이상하다. 어떤 한 개인이 국가 단위로 유명해지려면 국가의 최수반, 왕궁 특히 그 구중궁궐 안에 사는 왕의 귀에까지 그 이름, 실명이 들어갈 정도로 유명해지려면 그게 단순한 한 개인이라면 굉장한 뭔가의 행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행적도 없는데 온 나라의 유명인사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유명세가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그걸 타려면 행적 근데 그걸 6, 7살짜리가 그런 행적을 한다는 게 이건 뭐 조금 더 쳐서 10살, 11살 이때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건. 그럼 이미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구려 사회에 구중궁궐 안에 사는 왕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엄청난 유명세는 뭘로 만들어진 거냐 일단 생각해 볼 건 온다라고 평강공주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다라는 썰을 1차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죠. 공주가 6, 7살 때 이미 전 고구려 사회가 알 정도의 어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때 울었는데 그때 이미 실명으로 왕이 언급할 정도로 그게 뭔 유명세든 그러려면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겠죠. 한 개인이라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대 중반 이후는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 청소년 이상 적게 잡아도 공주하고 온달은 10살 이상 차이가 났을 나이 차이가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둘이 몇 살 차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짚어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물론 온달 이야기 전체가 약간 동화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스토리 전체를 이루는 척추에요. 평강공주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온달이라는 이름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다 반복적으로. 근데 나중에 공주가 온달하고 결혼을 하게 된 핵심 이유가 이거거든요. 아빠 나 어릴 때부터 온달한테 시집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갈래. 예전부터 있어 온 지속적 언급. 예전부터. 이게 핵심 뼈대 이유. 단순히 동화적 은유라고 퉁치기에 이 초반부는 스토리 전반을 꿰뚫는 가장 큰 중심축기란 말입니다. 동기. 즉 굉장히 오래전부터 온달이란 이름이 고구려 최상 로열 층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어왔다. 언급 회자된다. 그로 인해 갈등이 벌어진다. 잘 아시듯 나중에 딸하고 아빠하고 결혼할래 말래 막 갈등하잖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결혼한다. 온달이란 이름의 회자 그리고 고구려 로열 상류층 내에서 그 온달이란 자로 인한 분열내지는 갈등. 이 스토리 내에서는 그게 공주와 왕의 갈등으로 표현되지만 그리고 그 갈등이 봉합 정리된다. 이런 구조죠. 온달 등장. 아빠 나 온달한테 갈래. 가지마. 갈려면 꺼져. 공주가 단신으로 온달한테 가서 저 부인으로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고구려 사회 상류층 내에서 분열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런 상류 분열은 왜 발생하는가 사회적으로 당시 고구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고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대체 몇 년에 누가 뭐 했다 줄줄 암기 이런 거 말고 뭘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12년 정기교육 동안. 1차적 이 모든 스토리의 시작은 로열층에서 언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온달이. 우린 그동안 이걸 그냥 매번 퉁치기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냥 유명한 바보에서 왕기에 들어갔겠지. 근데 그렇게 단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매사를 단순하게 퉁치기로밖에 못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온갖 사회 갈등도 생기는 거죠. 단지 바보여서 인지하게 되었다. 아니 뭐 하려고 일개 동네 거렁뱅이를 바보를 바보들을 일일이 인지해요 왕이. 온달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기 시작한 이유 즉 그 유명세 그게 후일 공주와의 결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럼 고구려 로열층 전반 그리고 왕 부중 궁궐에까지 들어갈 정도의 그 유명세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라는 거죠. 삼국사기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부정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사람이 어디 한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런 엄청난 유명세를 탈 수는 없죠. 뭔가 행적을 해야죠.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항상 바흘비로 어머니 보양하였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고구려에 이런 사람이 또 한두 명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당시에 농업 생산력 산업 생산력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뭐 쌀이 넘쳐 부유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기가 생산력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역시도 많았을 것이다. 물론 해진 옷과 신발을 입었다라는 특징도 한두는 아니었을 거예요. 많아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예요. 이 모습이 제가 좀 척추가 굽었고 외모가 딱 봐도 엄청 비호감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면접 때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돈도 없고 양복도 터진 거 기워서 수년째 사시사철 그거 입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묘사가 난 거야. 즉 청화수 이꼴 온다리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많거든요. 지금도 이때 당시 고구려 인구가 뭐 지금의 10분의 1 20분의 1 이었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지금 저를 누가 알아요. 국민들이 이런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계에 나온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 국가적 엄청난 유명세를 얻었다는 것은 납득하는 설명이 아니죠. 행적 내지는 딱 봐도 보자마자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력한 특징. 그걸 이제 고구려 국내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글로벌 인터내셔널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일단 국내적 관점으로만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온달의 그 유명세 그런데 이게 썩 긍정적인 유명세 이기만 했던 건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평강왕이 공주를 상당히 놀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그러다 온달한테 시집간다 이 얘기는 농담이겠지만 그 일종의 그 울면 받게 되는 형벌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난다 이게 놀리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울다가 웃었을 때 벌어진다는 현상이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부정적인 성격에 정말 나쁜 블랙 이미지 그런 건 또 아니고 약간 좀 조롱? 온달에 대한 조롱이 담겨있죠. 그러니까 울다 웃으면 어떻게 된다 라는 것 같은 당대 고구려 상류층이 가졌던 온달이라는 유명인에 대한 조롱 근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착하기만 한 선인 부모님 잘못이고 효도하고 뭐 이런 거라면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라면 이런 조롱의 이미지가 들어가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좀 일단은 그 계급성이 느껴져요. 여기서 특히나 평원왕의 이 코멘트 잘하면 틀림없이 사대부의 아내가 못되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 보시다시피 온달이라는 단어가 사대부라는 단어에 대척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온달과 사대부 이게 마치 남극과 북극처럼 유명 스트리머와 삼류듣보잡 청하수처럼 상호 대척 개념 단어로 쓰이고 있다. 이거예요. 사대부의 대척 온달 즉 이걸로 우리는 온달이라는 단어의 당시 사회적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사대부 즉 고구려 기존 귀족들의 정확히 180도 반대편에 있는 개념 온달 그리고 온달을 조롱한 건 바로 이 사대부 사대부 가 지금 온달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대부 가 왜 조롱을 했을까? 우리가 조롱을 왜 하나요? 아까 온달의 연령 나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온달의 유명세가 과연 온달이라는 한 청소년 그 혼자서 만든 것 겠느냐 그게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온달이라는 건 어떤 한 개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 왜냐하면 한 개인이 뭐라고 혼자서 그렇게 엄청난 유명세를 전국가적으로 만들려면 아주아주 엄청난 행적을 해야 하거든요. 혼자서 하려면 아주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괴인이거나 무슨 천재거나 희한한 짓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디오게네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와서 비켜 햇볕 보게 왕이 왔는데 한낮에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등불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인들이 뭐하셔 물으니 인간을 찾고 있다네 물 그릇으로 강물을 퍼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웬 아이가 와서 손으로 퍼먹으니까 아 그랬군 하더니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그릇도 버려버리고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라든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왔던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아니 왕이 소원 들어준다는데 조금만 굽실거렸으면 그 짓처럼 콩잎이나 주워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모르나 아유 저 바보 이러니까 디오게네스 왈 아니 콩잎이나 주워먹고 살면 그렇게 굽신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걸 모르나 아유 저 바보 정말 기인이죠 이 정도급의 뭔가 굉장한 기행을 했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왕이 알정도의 유명세를 얻으려면 근데 그러한 뭘 했다는 기술은 없어요 즉 개인 온달이 왜 유명해졌는지는 나와있지 않고 그 얘기는 온달이라는 명칭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집단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특히 평원왕 왈 사대부라 칭한 그 기존 주류층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의 이름이 온달이 아니었을까 그럼 그 집단의 실체는 뭐냐 그리고 그 집단 내에서의 온달 역할은 무엇이었냐 일단 온달로 대표되는 그 집단을 고구려 주류층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 얘기는 고구려 로얄 계층이 그들을 신경쓰고 있었다라는 것도 돼요 조롱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우습게 보는 조롱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약간 신경쓰는데 되려 견제의식 견제감을 느끼는데 그 심리를 덮고 상대를 깎아 내리려고 조롱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고구려 당대 로얄 층이 조롱할 가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유명하지도 않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유명해요 어쨌거나 온달이 속한 집단이 유명은 해줬다 그걸 당대 고구려 로얄 계층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집단의 급격한 성장 혹은 군집 그걸 로얄 계층이 경계했다 견제했다 깎아 내리려고 했다 대부분의 경우 조롱할 가치도 없는데 조롱하진 않습니다 신경이 쓰이니까 조롱도 하죠 사람 심리가 우리가 살면서 남의 조롱 무시 언어를 당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100% 본심이겠느냐 오히려 신경을 써서 나를 그런 무시와 조롱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달에 이미 엄청나게 사전에 쌓여 있었던 유명세 이걸 일설은 기존 고구려 내 있었던 사람들 인데 온달의 집단이 이 사람들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기존 로열층한테 그냥 죽어 지내던 이 집단이 온달 집단이 시대가 변하면서 무언가 고구려의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서 본인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서히 성장 혹은 뭉쳐지기 시작했다 이걸 하면 이 신계층의 군집 대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존 기득 로열층들이 보이는 반응은 조롱입니다 쥐들이 뭐라고 김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이렇게 조롱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에요 기존 로열층들의 조롱인 동시에 이건 위기감의 시작 인 것이죠 너 그렇게 울다가 온달 같은 애 한테나 시집 갈래 하하 조롱 이게 첫 번째 당하는 반응이에요 언제나 신집단에 있어서는 기존 사회를 굴려오던 로열층들이 수천년간 반복되어 왔던 행위가 바로 온달 사례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분노 의기 의견 제기 이런 걸 찍어 누르는 게 사실 힘보다도 더 강력한 게 바로 조롱 이잖아요 사람을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만들죠 차라리 강화부를 찍어 누르면 반발심 이라도 드는데 조롱을 당하면 에너지가 팍 식거든요 그걸 영리한 리더들은 잘 알아요 직장 상사도 무조건 야 입 다물어 화만 바로 내는 이런 사람은 별로 안 무섭죠 그것보단 조롱으로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힘든 상대 있죠 니가 똑똑한 줄 알아 너 사실 바보야 이 말 한마디면 그냥 다 제압이 되는 거거든요 왜 온달한테 하필 바보라고 했을까요 바보 조롱은 떠오르려는 세력에 대한 1차적 그리고 최대의 견제수단 이죠 인류 역사 수천수만 년간 왜 터무니없는 신분제를 뒤엎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였나 단지 그게 힘만으로 유지가 된 것일까 귀족들은 야 니까짓 것들이 뭘 알아 나라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대장원 운영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기나 해 의견 니까짓게 무슨 의견이야 평생 별것도 아닌 일만 해오던 놈이 야 노비 넌 가서 쟁이지리나 해 어딜 우리 귀족들한테 이런 조롱과 무시의 해계모니가 작동했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거기에 눌려서 그걸 뒤엎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절대 노비들한테 글자 안 가르치죠 죽어도 안 가르치죠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예 출신 황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시리즈로 해볼까 하는데 꽤 있죠 그러니까 노예도 배우면 황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왕의 부마가 된 온달처럼 그걸 알아요 배워본 애들은 그래서 귀족들이 노예노비한테 절대 못 배우게 하죠 배우려고 하면 조롱합니다 평강공주가 온달하고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준 게 뭔가요 가르치죠 온달에게 배움을 그 연극 같은 건 매번 나오잖아요 하그 공주가 서방님 배우셔야 합니다 아이 싫어 귀찮아 서방님 하셔야 합니다 배우시면 서방님도 서방님을 조롱하는 저 고구려 귀족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급격히 새롭게 대두된 신진 집단과 고구려 왕가의 연합 그게 이 결혼의 실체일 수밖에 없다 온달 세력은 비교적 급격하게 떠오른 신진 세력 그리고 아마도 기존 고구려 내에서 상대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던 집단 그러나 어떤 일을 계기로 실력을 키워서 성장 기존 고구려 기득권들은 그들의 그런 성장을 애써 무시하고 조롱하려고 장기간 해왔지만 끝내 온달 집단은 그걸 뚫고 자신들의 가치 인정을 쟁취해내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든지 간에 그건 고구려 사회 구조변화의 파생물이다 왜 당대 사회에서 바보 천하다고 놀림 받던 한 사람이 갑자기 최고 로열층의 사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온달이 과거에 무슨 공적을 세운 것도 없어 기록에 그냥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사위가 됐다고 나와있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영웅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당대 고구려 사위가 변한 거죠 근데 이런게 당대 사서의 기록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죠 왕이 뭐 몇월에 어딜 행차했다 누구 영웅이 무슨 계략을 써서 적군을 물리쳤다 전술의 천재 이런 것만 기록되지 이런 거는 굉장히 기록이 되더라도 파생적으로 은유적으로 기록이 되는게 전부입니다 대부분 마치 온달 이야기처럼 근데 아무리 영웅이 전략전술 잘 써도 일선 병사들이 열심히 창 안 휘둘러주면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근데 우린 오로지 영웅만 눈에 들어온다고 그런 역사 교육만 받아서 그래서 우린 온달 이야기도 심지어는 그냥 영웅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평원왕과 온달 집단의 연합이라는 것도 평원왕이 온달 쪽한테 손을 내밀어 줬다 라기보단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죠 이걸 평원왕의 용단이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오직 평원왕의 용단만이다 이거는 처음엔 평원왕도 조롱대열에 동참했잖아요 놀렸잖아요 나중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은 거죠 그게 뭐가 되었든 바로 이 온달을 위시하는 새로운 집단에 대해 온달 이야기는 단순 설화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정사라고 하는 삼국사기에 매우 길게 기록이 된 일입니다 정식으로 단순한 한 장소의 무용담이라면 이렇게까지 장문의 스토리가 실리기가 어렵죠 사서에 아무 일이나 다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당대 고구려 사회에서 아주 상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긴 기록이 있는 겁니다 다만 왕과 귀족들 이야기만 기록하는 대부분 사서라는 게 귀족이 쓰는 귀종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쓰는 관점 온달 같은 일이 생겨도 그들 관점에서 굉장히 은유적으로 개들 관점에서의 온달은 그냥 동네 거론뱅이가 갑자기 벼락출세 한 거죠 해서 그 관점대로 사서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별거 아닌 바보가 갑자기 벼락출세 했다는 식으로 근데 세상에 벼락출세라는 게 쉽습니까 말이 벼락출세지 벼락출세라고 해도 실상은 그 근간엔 엄청난 밑바닥에서의 뭔가 움직임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움직임들은 모조리 생략 본인들이 뭔가 잘못해서 사회가 요동을 쳐가지고 새로운 집단의 묶임이 나왔고 그걸 무시할 지경이 못되어서 그 대표 한 명을 어쩔 수 없이 발탁했다라는 사실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바보랑 이상한 견후를 하는 게 모든 진실의 끝이다 이렇게 기술하는 게 자기네들도 편한 거죠 근데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결혼이 말이 됩니까 그게 공주가 갑자기 동네 그지랑 결혼한다 현실적으로 무슨 이소부화도 아니고 정사에 기록된 사건인데 과연 그 동화 스토리가 모든 배경원인 전부다 그게 전부다 그럴 리가 없죠 이게 바로 인간이 쓰는 인간이 남기는 그래 함정인 거죠 공주가 재벌 4세한테 안 가고 듣보잡 삼류 스트리머 청하수한테 밑도 끝도 없이 재벌로 찾아와서 시집 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 사람이라고 무슨 외계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이 결혼은 평강왕 평강공주가 추진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달 그리고 온달이 이끄는 집단이 관철시킨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만의 관점으로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마치 이 결혼을 무슨 평강왕 공주가 온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왕 공주 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왜 베풀겠어요 할 일 없이 다 대가가 있으니까 한 거지 온달이랑 결혼하면 뭔가의 대가가 나오니까 한 거죠 당연히 그게 아니고 왜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결혼은 평강왕 공주가 온달한테 하사한 게 아니라 온달이 대표하는 그 집단이 관철을 시킨 거죠 이 결혼을 삼국사기 공주가 그 집을 나와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온달이 느름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을 보았다 이에 공주가 온달에게 자기의 생각 결혼하자는 청혼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온달은 크게 화를 내며 말하니 필치 너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하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려 떠나가 버렸다 이에 공주는 혼자 돌아와 살인문 밖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서 온달 모자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듣고 온달이 우물주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니 내 자식은 비루하여 귀인의 짝이 될 수 없고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하여 그대 같은 이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거절의사 표명 근데 이에 공주가 대답하여 가로대 옛사람의 말에 한말의 곡식으로도 방아를 찌울 수 있고 한자의 배로도 바느질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마음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어찌 꼭 부귀한 다음 에라야 함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웃고 공주가 금팔찌를 팔아 밭과 집 노비와 소 등을 사니 살림살이가 모두 갖추어져 결혼을 하였다 이 뭡니까 명백하게 온달 1파는 이 결혼을 처음에 거부했어요 근데 오히려 사정사정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공주죠 심지어 상당한 상당한 지참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결혼을 더 절실하게 원한 건 분파된 고구려 로열층 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동안 우린 오로지 평강왕과 공주가 온달에게 은예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기록자가 그 로열층이니까 자기들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요구는 아니었을 거긴 합니다 당연히 서로 간의 필요가 쌍방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했겠죠 상호 그게 뭐 5대5일지 6대4일진 모르겠으나 그러나 최소한 일방적으로 평강 쪽에서 은예를 베푼 것일 리는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달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평강왕이었고 먼저 온달을 찾아간 것도 평강 쪽이었다 그들이 먼저 움직인 거죠 그들이 더 강하게 원했던 거죠 이 결혼을 즉 이 연합을 온달 쪽이 아니라 그들이 당대 고구려 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든 변화거나 그게 아니면 강력한 위기감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전엔 무시했던 집단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무언가의 기존 자원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감지했거나 평원왕이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관건은 이 결혼을 만들어낸 관철시킨 이 전격적인 사건을 온달 집단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말씀드렸듯 국내적 관점 국외적 관점 두 개로 볼 수 있고 상황도 국내적 상황 플러스 국외적 대외 외교 글로벌 변화 상황 이런 걸 하고 다 같이 봐야겠죠 제대로 보려면 그 썰들을 다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 영상 길게 하지 마라 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 계속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 신비의 온달 집단의 정체 온달의 정체 제대로 파악해보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로그라고 봐야겠죠 거의 티저죠 티저 워낙 길게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 흥미로운 썰들 다음 시간부터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